네 오늘의 코인 연휴를 지나고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이죠.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범타임스 대표님 한번 모셔볼게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범석입니다. 연휴 끝나고 첫째 날입니다. 그래서 좀 텐션을 좀 올리자고. 저도 올 때 계속 한품을 하면서 완전 힘들었는데 사실 그 월요병 같은 거 있잖아요. 저도 월요병이 회사 다닐 때 상당히 심한 편이었는데 월요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요일날 출근을 해라.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언제시나요? 실제로 그러니까 월요일날 만약에 원래도 월요병이 심했는데 월요일날 중요한 보고 같은 게 있을 때는 마음이 급하죠. 아침에 할 수 있을까. 그럴 때 막상 일요일날 가보면 마음 편하게 한 두 시간에 끝날 정도의 일이다.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오늘 또 연휴가 기니까 특히나 좀 힘드실 것 같은데 기쁜 소식이 또 하나 있죠. 네. 다음 주 월요일날 또 쉽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위안 사무시면 좋을 것 같고. 뉴스 먼저 좀 간단히 몇 가지 얘기해보자면 아까 SEC가 코인베이스 소송 관련된 얘기도 있었고. 또 그 리플 판결에 대해서 리플 판결에 대해서 SEC가 항소 신청을 했는데 그걸 기각했습니다. 그런 뉴스가 또 아침에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금리 때문에 지금 뭔가. 난리죠. 지금 난리인데. 그래서 그런지. 그 누구죠? 부자 아빠 기호사키. 네. 기호사키가 늘 이제 기호사키는 늘 얘기했습니다. 법정 화폐는 사기고 암호화폐만이 이제 앞으로 미래다. 이런 얘기를 쭉 해왔었는데 또 뭐 그런 얘기를 했었고. 또 하나 재미있는 거에요. 일론 머스크가 또 관련해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너무 보편적으로 표준화돼 있어서 사기인 걸 모르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이러면서 트위터 이제 퀴즈 자기가 질문을 하고 자기가 답을 했는데 그건 달러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런 얘기겠죠. 원래 달러 그러니까 화폐의 뭐랄까요. 화폐의 기능은 원래 이제 우리가 쌀을 사 먹고 옷을 사고 집을 사기 위한 건데 원래는 이제 물물교환을 하던 게 너무 불편하니까 교환을 위해 가치의 교환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화폐인데 그 화폐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다양한 부작용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또 그게 특정 집단에 대한 이익이 너무 주죠. 너무 간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기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익을 많이 주죠. 지금 또 금리가 상당히 이제 막 올라가고 또 문제가 되니까 이런 문제들이 더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얘기로 지난달에 그게 있었죠. 금리가 동결이 됐었죠. 동결은 됐어요. 동결이 됐는데 예상했던 바였고 또 예상했던 바였고 또 의장이 발언하는 것도 평소와 크게 다름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금리 오를 준비가 돼 있고 상황을 봐서 올리겠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큰 차이가 없었는데 지금 시장의 반응은 상당히 다르죠. 지금 금리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다른데 그래서 일단은 지금 5.5%로 동결을 발표를 했고 지난 20일 날 제롬 파월의 발언을 보더라도 뭐 적절한 경우에는 금리를 추가로 올릴 준비가 돼 있다. 뭐 늘 하던 비슷한 얘기였습니다. 얘기였는데 차이점이 어떤 게 있었냐면 그 뭐였죠? FED 회의를 할 때 하면은 익명설물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위원들한테, 19명한테. 그래서 그동안 내년 말에 2024년 말에 금리는 어느 정도 적당할까라는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때 6월에는 그 답변들의 중간값을 보니까 한 4% 중반대였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아마 지금 5%대니까 내년부터는 아마 금리가 서서히 줄어들어 내려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이제 우리가 전망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그 답변값들의 중간값이 5%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동결돼서 5.5%니까 뭐 조금 올라가거나 그대로 유지하거나 내려가기는 힘들겠는데 이런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또 하나 가장 큰 포인트는 지금 고용지표 관련해서 미국 기업들이 이제 고용을 줄일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아직 경기가 튼튼한 거 아니냐. 그래서 금리를 아직 내릴 필요는 없다. 지금 이런 결론에 도달하고 있어서 지금 금리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오르면 오를 수도 있다는 지금 그런 발언도 나오고 있고 또 그런 전망을 하고 있어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연휴 동안 이제 많이들 쉬셨을 텐데 뉴욕 증시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예전에 또 레리 서머스라는 미국의 전 재무장관이 미국의 10년 후 국채금리가 4.75%가 될 것이다 라는 발언을 했을 때 시장의 발언은 굉장히 믿지 않는 발언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10년 후 국채금리가 4.8%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금리에 관해서 어디까지 오를 것이고 이러한 시장 분위기가 얼마나 연출이 될 것인지에 관해서 불안감이 많을 수밖에 없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러한 달러가 기축 통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미국 내가 아닌 미국 외에 있는 주변 국가들의 피해를 좀 가속화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도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해 볼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NFT 관련한 주제 하나 열어보면서 계속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범퇴엔지의 NFT 리포트 오늘의 주제는요 티켓 NFT의 진화 현대카드 콘크릿에 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티켓 NFT다 라고 한다면 그냥 이제 증명을 하고 인증을 하는 수준 예를 들면은 QR코드를 우리가 또 최근에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됐고 이 이상 발전할 수 없을까에 관해서 좀 그전에도 논의를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티켓 NFT가 보다 더 진화됐다라는 소식들 가지고 오셨는데 어떤 내용들일까요 대표님? NFT에 대해서 이제 또 재미있는 NFT 이야기를 해볼 텐데 지금 원래 처음에 NFT 방송을 처음 시작했을 때도 그렇고 처음에 NFT가 인기 있었을 때만 하더라도 하나의 투자 상품으로서 그 자체로 이게 100배 오를 것이냐 그런 성공적인 모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접근했다면은 지금은 일단 토큰 증권으로 해서 이제 블록체인에서 발행되는 증권이 법제화되는 지금 단계에 와 있고 또 NFT도 단순히 예전처럼 순간적인 하이프에 의해서 가격이 오르내리고 이런 보다는 실제 생활에 현실에 얼마나 이제 이게 유틸리티를 발휘하느냐 이런 쪽에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고 지금 오늘 아침에 어떤 기사에는 보니까 한국 대기업의 절반 이상은 블록체인 혹은 NFT를 도입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도 있는 걸로 봤을 때 이건 큰 거대한 흐름이다 늘 말씀드리지만 잠깐 뭐 불었던 바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사회 저변에 깔릴 그런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씩 이제 말씀드리면 일단 티켓 NFT 있다고 말씀드릴 텐데 하나씩 또 말씀드려보면요 일단 한국 ST프렌즈라는 협의체가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카카오뱅크 이런 회사들이 모인 협의체인데 이제 3월에 결성해서 지금 토큰 증권에 대해서 계속 대비를 하고 있다가 지금 토큰 증권 발행 인프라를 구축했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큰 증권을 발행하고 청산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할 수 있는 인프라 개발이 완료됐고 10원 발행까지도 해봤다 지금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보시면 다 이제 굵직굵직한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고 지금 이 협의체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증권 회사들이 지금 하고 있고 또 은행들 지금 토큰 증권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금융권에서 특히나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또 다른 블록체인 기업이라든가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품을 어떤 투자 상품을 토큰 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을지 콘텐츠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토큰 증권이 이제 앞으로 제도권에 들어오고 법이 이제 되면 훨씬 더 폭발력을 가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런 뉴스 보면서 같이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럼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니까 계속 따라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밀크 얘기입니다 밀크 밀크는 이제 한국 코인으로 또 김치 코인으로서 한때 유명했죠 유명한 코인이었는데 또 뭐 잠잠했죠 역시나 모든 많은 코인들이 그랬듯이 잠잠하다가 지금 밀크 같은 경우에는 그거였죠 그냥 뭐 포인트를 뭐 몇 가지 이제 소비재 기업들과 이제 협력을 맺고 뭐 쓰면 포인트를 하고 밀크 코인을 포인트로 쓸 수 있고 포인트가 밀크 코인으로 쌓이고 이런 거였는데 최근에 오케이 캐시백 포인트와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오픈됐습니다 사실 이게 엄청난 거라고 보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좋았다면 왜냐하면 지금 오케이 캐시백에 가입자 수가 정확한 기억이 안 나면 천만 이상은 되지 않을까 오케이 캐시백에 가입된 많이들 사용하시죠 뭐 거의 뭐 그렇죠 가지고 계신가요 네 저는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다 쓰고 있는 걸로 봤을 때 이 포인트와 밀크 코인이 연동을 해서 교환 서비스가 된다 뭐 상당히 큰 거라고 보고 기존에 이제 밀크가 제휴하고 있었던 서비스 본다면 뭐 엘포인트, CU, 메가박스, 야놀자 뭐 유명한 기업들이랑 제휴를 하고 있었는데 이 제휴 기업이 뭐 직접적인 제휴는 아니지만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거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오케이 캐시백에서도 이제 NFT 멤버십 업튼, 프로젝트 업튼이라는 게 있었는데 같이 이제 한다면은 시너지가 상당히 커질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밀크코인도 이제 한번 다시 한번 주의 있게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현재 우리가 NFT 소식에 관해서 들을 수 있는 또 그런 창구는 또 오늘의 코인 수요일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또 국내를 통틀어서요 그래서 또 오늘 최근에 있었던 NFT 관련한 소식들을 알려주셨는데 또 한국의 ST프렌즈가 업계 최초로 토큰 증권을 발행하고 인프라를 구축한다라는 내용들과 함께 우리가 최근에도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많이 사용해왔던 OK 캐시백 역시도 또 밀크코인과의 어떤 연동을 통해서 협업을 맺었다라는 소식들까지도 함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들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아니라 국내 기업들도 역시나 NFT의 절반 이상 대기업의 절반 이상들이 좀 NFT를 많이 활용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대표님이 생각을 하실 때는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NFT가 좀 이렇게 스며들었다라고 조금 우리가 봐도 괜찮은 걸까요? 그렇죠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다른 분들은 몰라 일반적인 대중분들께서는 그렇죠 지금 계속 스며들고 있고 점점 이제 바닥을 다지는 중인데 다질 때는 안 보이는데 그렇죠 그게 안 보이죠 어느 순간 솟아 올랐을 때 이제 따라가기에는 늦으니 지금 우리가 바닥 다지고 있는 얘기를 계속 같이 봅시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현대카드 그리고 현대 같은 경우에도 NFT를 또 굉장히 많이 활용한 대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또 이게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그렇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티켓 NFT 관련한 내용인데요 본 주제에 관련한 또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실 NFT랑 티켓이랑 상당히 잘 어울리기 때문에 티켓에 NFT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사실은 그냥 발행해도 될 걸 NFT로 발행하는 수준이었다 뭐 이런 거였다면은 여기 보면 아까 QR코드를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QR코드랑 상당히 이제 밀접하게 뭐랄까요 밀접하게 도입을 한 그런 NFT인데 뭐 현대카드에서 늘 이제 진행하고 있던 최근에 뭐 다빈치 모텔이라는 행사가 있었던 여기에 이제 NFT 티켓을 도입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콘크리트라는 콘크릿이라는 현대카드와 모던 라이언의 이제 합작사가 만든 NFT 마켓플레이스 콘크릿에서 티켓을 NFT로 구매를 할 수 있고 그걸 갖고 있으면은 이제 현대카드 앱과 연동이 돼 있어서 입장 시간이 되면은 QR이 활성화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NFT라서 NFT를 갖고 있으면 이제 특정 시간이 되면 QR이 활성화돼서 입장을 할 수 있는 기존에 종이로 나오는 티켓을 그냥 NFT로 발행한 수준이 아니라 이제 시간까지 우리 요즘에 그 뭘까요 그 멤버십이나 이런 거 특정 한번 발행을 하면은 3분 동안만 활성화돼 있고 사라지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게 도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NFT를 갖고 있으면 QR이 일정 시간 됐을 때만 활성화되는 그래서 입장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도입이 됐고 앞으로도 NFT 활용은 상당히 무궁무진할 거라고 봅니다 무궁무진하고 결과적으로는 거래가 간편하다 이걸 갖고 있었는데 내가 못 갈 때 언제든지 판매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쉽다 이런 점이 있고 그래서 이제 무궁무진할 거라고 보이고요 지금 뭐 다른 이제 뉴스들도 한번 NFT 관련해서 오늘 보시면은 말씀드릴 게 다 대기업들 그렇네요 신한카드네요 하고 있는 NFT들인데 이번에 신한카드에 대해서 보면은 기부 캠페인을 하고 있다 이건 뭐 기술적으로 상당히 뭐 앞서 있다 뭐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그냥 대기업이 역시나 NFT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은 뭐 기부증서를 NFT로 발행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기부증서를 발행하면은 사실 이게 위조된 건지 아닌 건지 사실 확인할 방법이 별로 없었는데 홈페이지에 만약에 기부증서 올려놓고 했습니다 하면은 사실 자기들이 만든 건지 뭐 알 방법이 사실은 없었는데 NFT를 발급하면은 그건 이제 투명하게 공개가 되니까 그런 측면에 있고 그걸 이제 신한카드에서 이제 코빗이랑 코인거래소 코빗이랑 이제 같이 해서 굿네이버스 또 기부 쪽을 하는 그래서 NFT 활용 캠페인을 했다 이런 게 있었고 근데 다만 이제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캠페인 참여하는 방법이 조금 복잡하다 지금 뭐 앱을 또 깔고 또 안에서 또 결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팝업창에서 또 이런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시간 관계상 또 이어서 계속 나머지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신한카드와 그리고 또 현대카드 이외에도 또 어떤 NFT가 계속해서 활용되고 있는지 이야기를 계속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 아주 잘하고 있는 롯데정보통신이 있죠 또 롯데 백화점 쪽에 벨리곰을 하기도 했었고 맞아요 벨리곰 유명하죠 그렇죠 지금 다른 NFT를 도입하려고 하는 회사의 외주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파트너십이랄까 적극 참여하고 있는데 지금 롯데정보통신에서 최근에 요새 유행하고 있는 세로 소주 1주년 기념해서 NFT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MZ세대 공략을 위한 마케팅의 일환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NFT를 발행하면서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NFT를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시장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기존 고객들에게 NFT를 소개하는 기회로 전략이 옳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서 마케팅으로 앞으로 활용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 소개해드리자면 골프 중에서 카카오 VX에서 개발한 버디스쿼드라는 앱이 있는데 이게 NFT 앱에도 불구하고 베타 버전 출시 한 달 만에 스포츠 분야 인기 앱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 골프 선수들을 NFT로 발행하고 또 재미있는 건 뭐냐면 팬들이 응원할 수 있는데 거기서 순위가 또 바뀌겠죠 그 순위에 따라서 또 보상으로 지급되는 포인트가 달라지고 그 포인트를 갖고는 이제 기념품에 대한 레플에 응모에 경품 응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도라고 하는데 상당히 이제 뭐 스포츠 분야 아까 말씀 계속 대기업들 상당히 NFT는 지금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계속 이제 팔로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NFT에 관련한 내용들 저희가 오늘 쭉 전해드렸는데 일단 최근 들어서는 대기업들의 NFT 활용이 좀 눈에 띄는 시점입니다 사실 NFT 관련한 소식들은 대중들이 접하기 쉽지 않은 소식들인데 또 대표님을 통해서 오늘 다양한 내용들을 좀 함께 들어봤습니다 티켓뿐만 아니라 경품 응모 관련해서도 계속돼서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관련한 내용들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느덧 오늘도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